오늘의 수업 체력과 단압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모니 육성 대회입니다. 체력과 단압력 화모니 육성 대회에서 멤버들은 총 3가지 종목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종목은 빠란! 펜싱 펜민턴 육성입니다. 비오한 화모니 멤버들은 두 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할 텐데요. 이긴 팀에게는 썸네일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오 마이 갓! 이 짐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열심히 해서 꼭 이겨야 합니다. 팀은 뭘로 나누죠? 팀 나누기는 이걸로 나누는 게 국룰이죠. 바로! 펌치락! 트위치락! 펌치락! 트위치락! 위로! 펌치락! 트위치락! 위로! 나 신바지끼리 됐는데! 신바지끼리 됐어! 그쪽으로 가세요. 좋아요. 각 팀의 이름과 구호를 정해주세요. 오케이! 저희 이름은? 백색 펜스! 그거 바로 이거? 우와! 구호도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저희 이름은? 최고의 소스! 어? 소스? 최고의 소스. 확인할게요. 저희 이름은? 최고의 소스! 최고의 소스? 구호는? 아이고, 응. 둘, 셋. 선석! 선석! 우리는 제 1회 하모니 육성 대회를 맞이하여 피온 하모니의 체력과 단합력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각종 반칙과 대신 음모로 어그로를 끌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쏘까지 끌어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곧게 다짐합니다 피온 하모니 1동! 피온 하모니 1동! 이야! 뭉클해진다 진짜! 완벽한 하모니였어! 첫 번째 종목은 펜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펜싱검 들어와 주세요 검은 모코? 어... 어... 뭐야? 이게 뭐죠? 뭐야? 되게 귀엽다 뭐죠? 이게... 펜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돌려돌려 펜싱입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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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할 수 있다 너네도 빨리 나와버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또 목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한번 구워 한번 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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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하나 다 안 맞아 우린 뭐 했네?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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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 한 마디 해주세요 천상에 헤드 뱅잉 지용 입니다 우와 이야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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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ven 그 빌려 매 길게 길게! 그렇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커! 앞으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풀자마자 갑니다. 풀자마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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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훈이 형, 지금이야! 그렇지, 그렇지! 도대체! 아, 아니. 도대체! 다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아! 예 을 맞았어요 . 계속 두두겨 맞고있어 박mann pho 나 공이 있어서 안돼 소울이 승리 으아아아악 치웅 1 치웅 1 소울 6 소울 승리 아아아아아 오케이 너 짱이야 언니 애기가 너무 아파서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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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아 잠깐만 가자 이번 종목은 배드민턴인데요 와아아아 다른 거가 다 나올 거 같기도 한데 라켓 들어와 주세요 어 방방이 들어오는데요? 저거 뭐죠? 저 조그만 거 뭐야 오마이걸 이게 괜찮네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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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볼펜만 나오지 말아 돌립니다 세게 돌려야 돼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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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팩 좋은데요? 프라이팩 좋은 거 가져왔는데 제발 아 제발 한자리채만 안 나오면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와 이거 나왔다 이거 괜찮아 볼펜만 아니면 돼 괜찮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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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라이킷 일반 라이킷 일반 라이킷 이렇게 다섯 번이나 외치고 그 마음속에서 담아내면 그럼 무조건 나옵니다 3,2,1 고 파란 제발 제발 아 아 아 아 봐봐요 마음속에서 부르면 저도 못 써 저도 못 써 저도 못 쓴 데 잠자리채를 가지고 배드민턴 경기에 임합니다 그냥 공을 벌레처럼 잡아버리겠다는 의지를 묻고 있는 최태호 선수입니다 요리와 배드민턴을 접목시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 코트 위에 올라섰습니다 황인타 그냥 일반 선수 그냥 일반 선수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윤기호 불러후프와 불렁새를 접목시킨 그 라켓 그 전설의 라켓을 부활합니다 김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자 시작됐습니다 연기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이거 뭐야 잘했어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 그렇지 그만 아 시작 시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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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게 나이스 이게 된다는 게 신기하다 오케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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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오케이 또 나와 또 뒤로 마지막 포인트 렛츠고 그렇지 파 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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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묶어 힌트하게 해야 돼 응 어 오케이 좋아 으 으 으 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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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팀은 라켓을 교환해 주세요 좋았어 으 으 으 으 으 이거 어려워요 네 준비 시작 오케이 시작 배우쪽으로 온다 그렇지 해 저 그렇지 나이스 인타가 인타가 주지마 방금 너무 좋았어 야 이거 너무 사기다 매치 포인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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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앞으로 앞으로 무섭지 saltedтор 빨리 타! 세 번째 종목은 이어 달리기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최고의 선수팀 2, 백색 팬츠팀 0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제발 들지 마세요 3점 점수를 드립니다 이게 진짜인 거야! 얘들아 잘할 수 있지? 파이팅! 가자!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침착해! 괜찮아! 침착해! 안경 쓰고 좋아! 좋아! 좋았어! 너무 어려워 좋아! 좋아! 잘하네 우와! 진짜 어렵다 고생이 떨어질 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좋아! 오케이! 조심! 조심! 그렇지! 안 떨어뜨리는 게 중요해 좋아! 좋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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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게 아닌데 소리되지 마! 오케이! 잘했는데? 연초야! 백색 팬츠팀의 기록은 1분 5초입니다 1분 5초! 빨랐어! 이거 진짜 빨랐던 거야 침착하게 나 왜 긴장되지? 나 지기 싫어 빨리! 간다! 빠른데! 빠른데! 기호 지금 승부욕 불탔어 달려! 불탔어! 나 전에 썼네 됐고! 요괴? 요괴 같은데? 요괴? 우와! 요괴 같아! 요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닌데 최고의 선수팀 기록은 1분 21초입니다. 완승! 어차피 졌네. 오늘 하모니 육성대회 최종 우승팀은 백색 팬츠팀입니다. 난 그것보다 벌칙이 너무 무서워. 최고의 선수팀이 받게 될 어마무시한 벌칙은 바로 와경 오리발 지압 슬리퍼를 착용하고 신곡 겁나니 춤추기입니다. 대박이다. 최고의 선수! 최고의 선수! 렛츠고! 가능한가? 렛츠고! 벽이버adle 종료를 입고 오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에이 에이 샬미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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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싱 도겸 난이 도겸 난이 양말에 자국이 생겼어 우승하신 백색 팬츠 팀은 썸네일의 전당에 올라와 주세요 태호 턱 좀 내릴게요 턱 좀 내릴게요 고개 똑바로 정서봐 Let's straighten that neck up boy 언제 치고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축하드립니다 진흥 개발팀 체력 테스트를 수료하셨습니다 수료 지금 싸우자는 거야? 일단 먹고살자고 얘 거짓말 되게 잘한다 O.M.G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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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뿜 원더케이 기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겸사 금요일 도겸사 2